설득만 연구합니다. 설득만 강의합니다. 설득박사 김효석입니다. 설득이라는 건 꼭 낱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설득하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려면 나와의 소통이 건강해야 되는데요. 설득은 논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감성으로 하는 거죠. 사고 싶다, 바꾸고 싶다, 되고 싶다 이런 욕구가 있어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개인도 무슨 욕망, 욕구를 나쁘게 모실 게 아니라 먹고 싶다, 갖고 싶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좋은 겁니다. 이런 희망과 욕구가 없다는 것이 불행한 거죠. 그걸 우울증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직장만 가면 우울하신 분들, 직장인이어서 우려한 게 아니라 퇴사하면 없어지는 병 또는 퇴근하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직장 안에서 생기는 각종 우울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결국은 우울증을 극복한다는 건 의욕이 생겨야 된다는 거잖아요. 의욕이 생기지 않아서 문제인 거니까 어떤 우울증이 있는지, 어떻게 진단하는지, 어떻게 극복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버킷리스트라는 강의를 좀 준비하다가 리서치를 했는데 깜짝 놀란 자료를 봤어요. 초등학교 5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버킷리스트를 5개씩 써봐라 라고 했답니다. 이게 무슨 완전히 많은 분들이 한 게 아닌 어떤 학교에서 해본 건데 재미난 결과가 나왔어요. 재미나다기보다는 좀 슬픈 결과인데 버킷리스트 5개 중에서 1위, 그게 뭐냐면 6개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싶다. 무슨 직장인도 아니고 초등학생이 그런 얘기를 해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얘기죠. 그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얼마 전에 학력교사 끝난 다음에 고3 자녀를 둔 부모님과 식사를 하다가 물어봤어요. 애가 시험 끝난 다음에 하고 싶은 게 뭐래요? 그랬더니 의외의 대답을 하더래요. 그냥 시골에 내려가서 한 달간 쉬고 싶다. 보통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놀고 싶다, 어디 가고 싶다, 사고 싶다, 즐기고 싶다를 생각할 것 같은데 쉬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장이라는 곳은 정해진 휴가 말고는 장기적으로 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이 잘 안 되는 겁니다. 통계를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일터가 좋아서, 일이 좋아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분들이 많을까요? 통계가 5% 정도 나왔습니다. 5% 그러면 많이 바라봐야 6% 사이인데 12명 중에 1명은 1명만, 그러니까 12명 중에 11명은 마지막으로 나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게 우리의 직장인의 현실입니다. 직장인 가운데 62.5%가 이 병을 앓고 있대요. 우울증, 심각한 거 아닙니까?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직장 우울증을 앓고 있다. 직장인이라면 제가 잠시 후에 설문을 좀 해볼 거예요. 이 설문에 대답을 해서 나오면 우울증이신 겁니다. 그리고 과장이 제일 높았어요. 우울증 걸릴 확률이. 과장이 72.9%로 와우, 과장의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우울증이다. 그 다음은 대리, 사원, 부장은 좀 밑에. 그나마 부장은 우울증을 덜 앓고 있네요. 40대 이상 직장인들이 많았습니다. 68%. 그 다음 순서가 30대, 20대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울증의 원인은 뭘까? 또 증세는 어떨까?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그 전에 우울증의 의미, 우울증은 뭔가? 그러니까 직장인이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직장에 나가면 생기는 우울한 마음. 정신적 증세와 육체적 증세로 나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증세라고 하면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이상하게 집중이 안 돼요. 몰입을 못해요. 그리고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뭘 해도 자신이 없어요. 우울증의 증상이죠. 세 번째는 무기력한 겁니다. 하고 싶은 게 없어요. 의욕이 없어. 다 귀찮아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더 심각한데, 네 번째는 자기 부정 현상인데, 이게 극에 달했을 때 나타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해서 좀 극단적 선택까지, 이번 년생 망했다. 이렇게 해서 자살 충동까지 일어난다고 그래요. 이번에는 육체적인 현상인데, 대부분 소화불량, 위경련, 또 설사, 변비 이런 식으로 보통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울증이 일어나면 소화기 계통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두통이 또 생기고요. 머리가 아프죠. 깨질 것 같아요. 신기한 건 퇴근을 하면 없어진다. 이런 게 직장 안에서만 일어난다는 게 직장인 우울증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울증은 왜 걸릴까? 그 원인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우울증의 원인은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그 배경이 첫 번째는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아무래도 불황이 계속되고 있고 성장보다는 마이너스가 나는 경우가 많죠. 이런 시대적인 환경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취업난입니다. 극심한 취업난. 너무 힘들게 힘들게 어렵게 들어왔는데 본인이 생각하는 직장생활이 아닌 거예요. 너무 어렵게 들어왔는데 그리고 또 그만두자니 다시 이 취업날을 뚫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런 취업난이 우울증을 불러이키는데 많은 요소가 방해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직장 안에서 복지가 좀 부족한 원인도 있어요. 좀 쉴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휴가라든가 이런 정신적으로 좀 휴식을 할 수 있는 복지가 잘 되지 않았을 때 부족할 때 직장인들이 우울증에 앓게 되는 현상입니다. 또 뭐라 요즘 풍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이 풍요 속에 빈곤이라 그럴까요? 예전에는 먹고 사는 게 급급했기 때문에 다른 거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다들 가난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먹고 살만 합니다. 밥은 먹고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나 철학이 중요하게 됐어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지? 나의 미래는 뭘까? 왜 사는 걸까? 라는 고민을 하게 돼요. 자아를 찾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 철학적 고민 때문에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가 있죠. 이 직장이 나에겐 어떤 의미인가? 내 미래에 정말 도움이 되는가? 라는 고민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게 됩니다. 이 밖에도 또 개인적인 배경이 있어요. 사회적 배경 말고 그 원인들은 또 너무 성실병 때문에 성실에 대한 강박 열심히 해야 돼 성실해야 돼 이런 것에서 오는 허탈감 충성병과 충성병 너무 직장인들 공감하는 부분일 거예요. 시키는 대로 열심히 했어. 그런데 부당한 지시도 해. 개인 심부름까지 해. 이런 충성을 다하다 보니까 내가 없는 거예요. 내 주체가 없었을 때 우울하게 되죠. 또 변화 강박증이라 그래서 왠지 나도 일찍 일어나서 영어회화 학원을 다녀야 될 것 같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자격증을 더 따야 될 것 같고 이런 거에 대한 자기 변화에 대한 강박증이 또 우울증을 유발시키기도 하고요. 또 미래에 대한 불안한 거예요. 우울증의 핵심은 불안이거든요. 불안감이 컸을 때 우울이 와요. 미래에 대한 경제적 여러 가지 면에서 불안할 경우에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직적이고 조직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배경 부분이 있는데요. 조직적 배경의 첫 번째는 회사가 항상 소속되어 있는 직장인들에게 위기를 자꾸 강조해요. 위기가 왔다. 문제가 있다. 경쟁사가 이렇다라고 계속 자극을 하는데 문제는 어려울 때만 자극하는 게 아니라 잘 될 때도 그래요. 잘 될 때도 위기다. 누구 말고는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와이프 빼고는 다 바꿔라.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지치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죠. 직장인 입장에서 보면요. 1년 360월 위기가 아닌 날이 없어. 언제 좋아져. 여기서 우울증이 오게 됩니다. 이렇게 우울증의 원인들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 사회에서 많이 유행하는 직장인들의 용어, 우리 직장 용어 각종 재미있는 용어들이 있는데 재미만 있는 게 아니라 좀 씁쓸한 그런 용어들을 함께 알아보고 또 나는 우울증일까 진단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